스님, 이번에 방송사들이 생중계한 사자 토론, 사자 후보 토론 보셨나요? 보지는 않고 그냥 듣고 단편적으로만 쭉 봤어요. 중계를 쭉 그건 안 봤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총평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깔끔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참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라는 기대 때문에 그냥 평균작이 된 거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검사 때 죄인들 치조하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말할 때 보면 뭘 말해놓고 어? 어? 이걸 많이 해요. 너 네가 이렇게 잊지 않았어? 너 나쁜 놈 아니야? 어? 뭐 이런 버릇이 있었는데 윽박지르는 듯한 거죠. 그 말투를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부드러워진 거네요. 부드럽게 표정도 짓고 해서 그냥 그런 대로 평면각을 얻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다방면으로 나는 저렇게 똑똑한 줄은 몰랐어요. 많이 나름대로 말은 잘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 디테일 그러면 또 백교환 선생님한테 웃음 난다. 아주 오밀조밀한 부분까지 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제가 화천군의 사내면 사창리라는 데서 군대 생활을 합니다. 27사단인데 거기 경례구호가 이기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부대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 고개에서 서울을 오르면 캬라멜 고개라는 데를 넘어야 돼요. 이름도 참고 어떻게 캬라멜 고개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캬라멜 고개도 백교환 선생님이 알면 저는 캬라멜 고개가 뭐야 알사탕 고개라고 그래요. 그랬을 텐데 그 고개에 놓으면 백운동 계곡 이렇게 해서 거기가 제가 군자 생활할 때는 거기가 비포장도로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런데 거기가 유원지 같이 된 겁니다. 여름에는 사람들이 거기를 바글바글하게 몰려오는 데인데 그 계곡의 불법 천막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철거를 하부 분란 없이 깨끗이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경기도 도지사 할 때 그런 식으로 공권력이 투입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꼭 용산 참사 같은 문제가 좀 생기죠. 불행한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데거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생활 터전이니까 설사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걸 보면서 저런 행정력과 저런 협상력을 가지면 경기도가 또 어디입니까 1,300만의 도민과 제일 예산이 많은 도정을 운영했던 그러면서 그런 분란의 소질을 깨끗하게 해결했던 그런 능력이면 국가 운영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같은 것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성남시의 이대협인가요 시장이 거기가 빚지구 같은 걸 몰아트려온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빚 싹 다갖고 성남시정 잘 운영한 걸 바탕으로 경기도지사가 됐잖아요. 난 경기도지사 운영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역대 도지사 잘한 순서에 항상 1등을 했거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도 그런 식으로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꼭 지지한다는 얘기는 하고 그런 좋은 점이 있고 윤석열 후보도 좋든지 나쁘든지 제가 한마디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왜 대선 후보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술을 퍼먹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엄청 엄중한 시기일 텐데 본인한테 여기저기 보면 폭탄주 먹었다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국가재정의 주류 수입이 되는 주류세를 많이 거둬들이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류세 많이 거둬들이는 그런 역할로는 대선 후보 감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청와대 가서도 맨날 술 퍼먹고 저러고 앉아서 술김에 나라 운영을 하면 나라가 어디게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은 많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스님이 좀 민감해 할 만한 평화의 길 이사장인 스님께서 민감해 할 만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싸드 문제입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싸드 문제를 싸드는 한미 연합사령부이던가요 미국의 미 8군 사령관이던가요 그러니까 싸드가 이게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싸드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주 쪽에 있는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원불교의 성지가 되어 있는 데가 성주잖아요. 그런데 싸드를 지금 또 뭐 때문에 데려오겠다는 거냐고요. 싸동반도에 성주, 평태, 이쪽으로 미군기지 있는 오키나와까지 그쪽을 향한 미사일이 중국이 수백 기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다는 걸 알면 귀겁을 하죠. 그런데 다시 또 사드를 데려온다고 그런다면 어디다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충청도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충청도도 싸드 갖다 놓는다면 반겨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고 또 얼마 전에는 선제타격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 보듬은 낫다고 그랬습니다. 전쟁 나면 안 되죠. 옛날같이 보병이 쳐들어가고 총 좀 쏘고 마는 게 아니라 핵뿐만 아니라 대량 살생 무기가 남과 북이 다 갖고 있어요. 화학무기도 있고. 그것이 사용된다면 공멸로 갑니다. 대한민국하고 북쪽이 공멸로 가면 좋아할 날은 일본, 중국도 좋아하겠죠. 그래서 저는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선제타격하겠다. 선제타격이라는 게 저쪽에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격하겠다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결국은 건진법사한테 물어봐서 법사님 저쪽이 언제 건제타격할지 알려주십시오 해서 건진법사가 몇월 며친날 남쪽에다가 뭘 쏠 테니까 먼저 타격해 그러면 쏠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전신만신이 사입이 무당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얘기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선거도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럼요. 그럼요.